한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뭉쳤다. 벤쿠버 올림픽 응원 열풍 속으로 지금 출발해봅니다. 지난 26일 김연아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서울의 한 긴 상장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사람들 연수처럼만 하면 연아 양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아 하이티 김연아가 오늘 매달 다른 나라인 자야죠. 어린 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게 가면 김연아 된다고 했어. 올림픽 경기장까지는 못가서 근처에서 같이 응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에겐 세계 최고인 김연아 선수. 누구도 올림픽 우승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화이팅!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이 꼭 나올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의 경기 시간이 다가오면서 응원단들도 더욱 목청이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기운찬한 응원 함성이 저 멀리 캐나다 벤쿠버까지 전해지고 있죠. 당연히 저희 김연아 선수는 정말 잘할 거라고 믿고요. 저희는 오늘 꼭 지켜볼 테니까 좋은 성적 보고 싶겠어요. 힘이 분하시라고 화이팅 한번 갈까요? 네. 김연아 선수 화이팅! 그 시각 특별한 응원 준비가 한창이라는 경북 영천의 한 시골 마을. 그렇지만 마을 사람이 행동도 보이지 않는데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닫힐 때로 힘을 주기 위해 응원을 하랄까 하니. 대도 긴장했어요.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송 왜 하신 거예요? 김연아 선수 피그에서 캐나다에 있는 우리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동민들이 힘을 합해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금요일 땅에 가서. 시합이 시작할까? 서둘러 응원 장소로 모이는 마을 주민들. 수게 뜻하는 어린이 응원하러 간다. 어린이? 동네 어르신들까지 총출동한 이곳에서 과연 어떤 응원이 펼쳐지는 것일까요? 우선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이 마을 주민들의 흥을 돕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의원 오신 거예요? 영천에서요. 김연아 선수 여기서 기가 좋은 땅이라고 해서 김연아에서 응원하게 일어났습니다. 여기 기운이 좋은 땅인가요? 네, 그럼요. 그때 대문 안쪽을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마을 주민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신명나는 가락을 내는가 해서 봤더니 달랑 할아버지 한 분이 큰 북, 작은 북 두 개, 장구, 꽹과리, 거기에 진도 두 개까지 말 그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하고 계셨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연주가 가능할까요? 왼쪽 손을 네 개, 발로 짐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손을 꽹과리, 장구 두 개. 아이고, 바쁘시겠네요. 네, 두 손과 발로 연주하면 악기 수만 무려 일곱 개입니다. 금메달을 부르는 신비의 응원 도구라고 하는데요. 내가 응원을 하면 그냥 틀림없이 뜨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좀 효과가 있으신 건가요? 이렇게 응원하면. 네, 이게 월드컵 때요. 이게 네 개를 했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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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응원에 앞서 경건한 마음으로 태극주부터 계행합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이자 본격적인 응원전이 시작됐는데요. 경기 시작 전 우승을 바라는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 신명나는 응원이 한바탕 펼쳐집니다. 금메달은 뭐 문제 없지, 뭐. 아, 김연아 선수 1번을 제치고 금메달은 뭐 충고해야지, 뭐. 야, 최고, 파이팅. 모든 사람 기가 김연아한테 다 안 가겠나. 이래서 믿고 우리 하는 게. 잘할 것 같은데. 잘하겠지, 뭐. 딸 것 같아. 드디어 이 마을 어르신들이 1등 국민 손녀. 김연아 선수의 눈물에 어르신도 마음이 짠해지는 순간입니다. 내 역전한다고 자기들은 계신. 우유절랑은 야가 점수 어느 정도 나오나 그게 힘은이지. 딸 거 일부러가. 김연아의 라이벌인 아사다 마우 선수의 경기에도 마을 어르신들은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야 점수를 봐야 우리가 이겼는가, 졌는가. 확실하다, 이겼다. 확실하게 이겼는데. 확실합니다. 점수 봐야지, 끝까지. 김연아 선수를 응원할 때는 의자에 붙은 것처럼 정지된 자세로 응원하던 어르신들이 이번에는 편한 곳에 자리를 잡고 경기를 관람하는데요. 마음을 졸이긴 했지만 결과는 김연아 선수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일본 방송은 일본 지금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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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금메달까지는 세계에서 이름 날리는 거고 우리 한국에도 큰 인물이 낫다 하는 거지.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음까지 단숨에 사랑으로 잡아버린 김연아 선수. 환상적인 무결점 연기로 세계 최고 피겨 퀸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했습니다. 금메달을 부른다는 김홍주 어르신의 신명나는 칠악기 사물놀이장단이 어르신들의 사랑이 듬뿍 당긴 응원과 만나 힘을 발휘한 걸까요? 대한민국 화이팅! 슈어트트랙 결승전이 펼쳐진 지난 27일. 대전에 호랑이 응원단이 떴다고요. 그 정체는 호랑이 무늬 두 번에 옷까지 갇혀 입은 사람들. 그런데 응원은 할 생각하지 않고 명상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동물명상법을 통해서 용맹성을 가지고 선수들이 힘이 돼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다 합쳐가지고 한번 명상을 하는 중입니다. 제대로 응원을 하기 위해서는 명상이 필수. 경기 내내 전력질주를 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호랑이 기운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이번 응원전을 준비했다는 호랑이 응원단. 선수들도 우리가 향한 마음이 그쪽으로 전해주기 위해서는 내 몸의 기운이 풀려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에게 힘을 전하기 위해 호랑이 기운을 받고 있는 호랑이 응원단원들. 그 정성이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너 힘차게! 드디어 출발 소리와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는 대한민국 선수들.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이 뱅쿠버까지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자신의 모든 기운을 뽑아 응원하기 시작하는데요. 엎치락 뒤치락. 선두에 서기 위한 선수들의 몸싸움이 치료한데 호랑이 응원단 역전승을 기대하면서 응원을 계속합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계속 불어넣어주지만 조금씩 불안해지는 아슬아슬한 경기.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되는 응원단. 온 국민의 마음이 뱅쿠버에 닿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마지막 기운을 뽑아냅니다. 그 마음이 닿았는지 역전을 거듭해 2010 뱅쿠버 동기올림픽 남자 5천미터 개주 2위로 소중한 은메달 하나를 추구합니다. 기가 첫 타는 것 같아요. 아이고 금메달만 꼭 따야 되니까 은메달도 값진거지요. 정말 장하고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네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이미 금메달감인데요. 메달의 증가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잘했어요. 대한민국 파이팅! 17일간의 무한 질주와 도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정정당당한 승부를 보여준 국가대표 선수들. 당신들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올림픽 기간 내내 우리 모두 정말 정말 열심히 응원을 했잖아요. 그 성원에 보답하듯 우리 선수들 정말 잘해줘서 아주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3인밤,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 선수, 그리고 이정수 선수의 김연아 선수까지 연일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국민들도 응원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특히 호랑이 응원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